위 기관단총이 두 개 떨어져 있는 거만 여기서 두 명이 죽으... 아 여깄네 땅속으로 들어갔구만 그리고 한 놈이... 변기 닦으라고? 그리고... 아 이거 저거네 볼트네요 볼트 114 삑 황충입니다 왠지... 이곳은 마... 내려가 보고 싶군요 아이템이 왠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... 그딴 거... 어? 뭐야 그러니까... 타임! 야 내가 잡아왔는데 경험치 네가 먹어? 나쁜 지지배 와 진짜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전쟁 나서 담배 피우고 싶은데 이런데 뒤지다가 담배 나오면 개 맛있게 피겠다 물론 전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어우 내일 망연애한다 그러는데 친구들 담배 엄청 필텐데 큰일 밭을 강화 가죽 왼다리 가고 이런 상황 오면 필거라고요? 나는 안 필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상황 왔다고 피면 없으면 더 미칠 거 아니야 없어.. 없어가지고 담배 못 구하면은 또라이 각 아닌가요 이거 그냥 담배를 끊고 그냥 담배를 끊고 그냥 담배를 끊고 키 그.. 거의 암살총이네 암살용총 으하하하 이 미친놈이 너 여기다 어으엉 근데 이... 이 총, 총알 때문에 다 쓰겠는데 이거 하아씨 걸렸네 야 니가 먼저 가라 개 코딱지만큼 나네 아휴 의미 없다 아휴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아 전설이 왔니 전설이는 아직 안되는데 간다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큰일이야 총이 없어 총이 없어 하아 큰일 났네 네에 나가서 사와 흐흐흐흐 하아 이거 어떡하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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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총정확도는 5점 아줌마 이겼어? 아줌마 잘 싸우네 은근히 자는 뭐야 웬 자가 있어 룰러? 아까 여기 전설적인 애들 어떻게 있었던거지? 저 밑에 로키발보아 흙이라고 되어있는건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? 여기 계시네 아줌마 로키발보아 아줌마 it was 아줌마 도둬 자살의 반대말은... 자살의 반대말은... 자살의 반대말은... 아 진짜 총알 너무 먹고싶네 하하하살 우와 개쎄 아 왜 여기서부터 있냐 뭐야 안전무 누구꺼야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나 총잡이 뒤로 돌아왔어 어떻게 오케이 아 아 아 아 씨 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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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방금 여기 누구있었는데?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탄소비 너무 Phase 참 심하다고 한 게 이거였어 수가 59 탄소비가 괜찮으세요 이런 게 물어치 아이 야 레인보우식스야? 어딜 속인 어디든 쏴야 했어 지길 바라니? 아, 근데 총알 너무 없다 큰일이다 진짜 큰일 났다 아, 무서워 죽겠네 아이씨 아, 쉿 아이씨 히힛힛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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여기 한번 보시게 헤헤헤 기노내? 옴마 저거 거지냐고요? 거지 맞아요 저거 거지냐고 내 이름은 흙에 있는 바다 그 다음 이 글자의 이들을 그 글자의 이름은? 그 글자의 이름은? 항상 좋은 행동이에요 빨리 빨리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말할 수 있게 내가 말할 수 있을지 내가 말할 수 있게 너무 많아 개소리야 아이템이나 받아 개소리야 디노가 도망가잖아 아 미안해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오고나요 그 사람들을 지켜냈구나 음흠 옆에서 뭐 날라온다 야 총알 없어 어 어 어휴 뒤질뻔 했네 와 야 어휴 어휴 오 마이 자네 거질로구만 뭐야 뭐였어 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뭔지 못 봤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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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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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 만피 만피 채우고 갑시다 어휴 어휴 그건 bombго 헤모 고airy 고상 어휴 어휴 cops 한번 로봇 주제에 목소리 되게 걸걸하네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나가서 싸우겠지 아 이따 권총 만들고 다녀 10mm만 미친듯이 모이잖아 이러면 넘나 10mm인 것 그만 주소 거주야? 하지만 나는 계속 죽는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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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뻔까지 확실히 주워봐야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이 슈퍼뮤턴트... 붉은 슈퍼뮤턴트 할 때는 아니랬는데 닉 이 슈퍼뮤턴트 할 때는 진짜 이럴까? 이런 인물 슈퍼뮤트들이랑 한편으로만? 거의 다 됐어 여기입니다 상관은 한쪽의 벽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할 때 가..다니..다니면.. 먹어야지 한 3발 정도 쏴놓으면은 저.. 쟤 잡고 나면 아이템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봤죠? 모든 상인이 영구적으로 100캡을 더 보유하게 됩니다 아, 까먹은 퍽이요? 난리야.. 뭐 이렇게 많아 뭐야 뭐가 올라간거지? 너무 빨리 눌러서 더이상 뭔가 볼 수가 없다 거지각이라가지고 지금 개 핵거지 막..막타만 내가 쳐야지 아, 아이템 너무 많아 버리고..하아.. 버리고..하아.. 됐으 어디 가? 워우! 지금도 파이퍼가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 뭐야? 오? 뭐야? 어? 저 밑에 빨간 통이 있네? 지금 못 봤네 그렇지 전기 아끼고 와! 시! 접, 접지 미쳤 와! 시! 와! 시! 안돼 내 물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동사니에서 빗자루 있어요 이게 좀 무겁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